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그쵸, 그때 만났잖아요. 근데 그 계절이 또 좋아요. 맞아요, 그래서 저 그 머플러보가 좀 놀랐어요. 나 이 머플러보이 내년에도 글쩍 머플러 나오겠대. 복질이나 이런 거 제거해준다고. 화장이 이틀 뒤에 잘 먹는데요, 비슷한 이틀. 그거랑 수분폭탄 이런 거. 돈이 좋지 뭐. 돈이 좋지. 돈이 좋지. 어때? 아 지금? 바로 시작하자. 다음날. 그냥 먹어. 이리와. 이거 안 좋아. 가운데가 좋아. 응. 다음날. 이거야. 근데 이거야. 보여줘야지. 저거 보고 거기에 딱 걸쳐서 목에 무게 정시가 거기 좀 시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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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? 금요일이에요? 그러면 주말에 그 뭐냐 치챗챗 영상으로 찾아볼게요. 서윤 씨 이쪽으로 규정사 해주세요. 저 이쪽으로 규정사 해주세요. 규정사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아하게 해주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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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